바이오 슬립 센터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슬립 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양압기 압력이 너무 높으면 굉장히 호흡에 곤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양압기는 난 죽어도 못쓰겠다 라고 해서 오셨는데 구강 상태가 이러다 보니 이거는 일반적인 바이오가드로는 사실 치아에 무리가 너무 많이 가거든요 이분보다 더 심한 분 이분은 83세대신 분인데요 이분의 치아 상태는 정말 놀랐습니다 윈니 아래니가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여기가 있어요 아래니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엄청난 코골이와 모읍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안 해본 방법이 없답니다 당연히 양압기 대보셨는데 양압기는 안되고 입술 테이프 수술해서 묶어목도 뚫어보고 코도 뚫어보고 다 안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다 하고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겼으니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턱이 떨어지는 건 잡아야 되거든요 턱이 떨어지는 건 잡고 근데 혀도 워낙 뒤에가 있어서 턱을 가령 10을 땡기면 혀도 10을 딸려면 좋은데 혀는 2,3이다 밖에 안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혀를 잡아주는 혀 가드까지 진행을 하기로 하고 지금 열심히 혀 민감도 저하를 위한 적응 훈련 중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 드렸어요 혀 가드 적응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를 저 안쪽에다가 계속 자극을 줘서 이제 이걸 끼고도 침이 꼴깍 삼켜줘도 약하는 느낌이 없을 정도까지 무뎌지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벌써 한 2주 하시더니 괜찮아요? 이 정도 괜찮을 것 같고 곧 부착해도 될 것 같아요?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 해야 제대로 숨쉬고 잘 주무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무리 난이도가 있어도 아무리 어렵고 또는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저희는 가능한 경우가 많다 저희들이 정말 안 된다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풍치가 있어서 입벌이 흔들흔들 하는 경우도 그건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턱관절이 정말 입이 안 벌어질 정도 그럴 경우에는 치료가 먼저 우선이겠죠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틀리를 하신 분 틀리를 했어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는 안 되는 게 별로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 20년 해오다 보니까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이분은 구강도 되게 좁고요 그 다음에 턱도 많이 뒤로 밀려 있고요 게다가 지금 자기 치아가 없어요 하나 둘 이게 다 모두 다 크라운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뻥 뚫려 있어요 여기 모형상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아래도 마찬가지 이거 가짜 이빨 더구나 여기는 어금니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 정말 만들기가 일반적인 디자인으로는 정말 만들기 힘들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다 뿌리도 다 노출되어 있고 아이고 이게 만들기 힘든 것과는 둘째치고 이분들은 얼마나 이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참 안쓰럽죠 거기에 적합한 다양한 변형과 맞춤 그 사람만을 위한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참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는데요 본인의 모형을 보고 또 거기에 많은 디자인을 해서 보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데 필요하신 분은 오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 자리에서 뵙는 걸로 하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